3루타만 남았던 건 알고 있었는데 타석에는 딱히 의식하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바람을 가르면서 이제 오늘 3루타까지! 3루타까지 들어갑니다. 오늘 이 경기에서 힙보드 사이클을 기록하는군요. 계속 팀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중앙 경기 속에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3루타만 남았던 건 알고 있었는데 타석에는 딱히 의식하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사이클링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4안타 경기를 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건 운도 많이 작용이 돼야 되는 기록이라서 뭐 언젠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흔치 않은 기록이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던 기록인데 그냥 그래도 막상 달성하니까 기분 좋습니다. 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 그냥 팬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또 선배들도 많이 축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저희 선수를 아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태이고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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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